삼성화재 사업 성공의 파트너 네, 사업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삼성화재가 사업 성공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상상도 못했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삼성화재의 탄탄대로가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내 사업장에 불이 나거나 사업장 내 사고로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나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고객의 행복까지 탄탄대로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업종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플랜 설계가 가능합니다 내 사업장 화재로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 화재로 인한 대물 배상은 물론 벌금도 보상해드립니다 이렇게 든든한 위험 보장에 중도 인출이 가능해 긴급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만기 시엔 목돈으로 또 다른 희망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하다 보면 한 번쯤은 꼭 필요한 법률 세무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삼성화재가 고객님의 소중한 인생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